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동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조금 해볼 거냐면 선생님 전에 이런 영상을 찍었다. 3등급 이하를 위한 수학 공부법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대서 2등급을 위한 수학 공부법을 따로 찍을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에서 3등급 이하를 위한 공부법에서는 내가 좀 무엇을 많이 강조를 했었냐면 개념을 조금 많이 강조했었어. 내가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개념만 조금 제대로 잡혀 있다면 사실 점수 올리는 건 정말 금방입니다. 근데 그게 보통 많이 더 어려워해서 그렇고 특히나 이제 예비 고3이라면 시간이 더욱 이제 없기 때문에 선생님 개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내가 개념을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 2등급을 위한 친구들은 내가 현재 1등급인데 100점을 맞고 싶어요. 혹은 2등급인데 1등급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3등급 끝은 머리인데 아, 나 2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 1등급 꼭 맞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뭔가 얘기가 좀 달라야겠지. 그치? 개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보통 다들 이제 뭐에 관련돼서 고민이 많냐면 실제로 선생님, 학생 중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도 저는 시간이 너무 맨날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자기가 시간을 진짜 온전히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면 다 풀 수 있대. 다 맞힐 수 있대.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매번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봐봐. 앞에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뒷문제들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그냥 풀 수 있고 너무 쉬운 문제인데도 정답률도 되게 높은 문제인데도 그냥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왜 시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줄 건데 앞에서는 내가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을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냐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문제, Problem. 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야. 그치? 요 위에 이제 문제들이 막 적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뭐가 어렵냐면 내가 이 문제를 몇 줄을 읽고 한 두 줄밖에 안 될 거야. 그쵸? 길어봤자 두세 줄이잖아. 그쵸? 아, 국어에도 문해력이 있지만 수학에도 뭐가 있다? 문해력이 있다. 아, 요새 아이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문해력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내가 이 두 줄, 혹은 세 줄 얘네들의 글을 읽는 데 있어서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뜻을 보고 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의 무엇을 얻어내야 돼? 접근 방법을 얻어내야 돼요. 문제의 접근 방향을 얻어내야 돼요. 이게 조금 중요해. 선생님!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한 20분 정도 고민하면 이제 그때서야 저는 이제 문제가 보여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 20분 다 날리는 거잖아. 그쵸?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얘의 문제를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돼. 뭐 어떻게 보면 누가 뭐 혹자는 뭐 아이디어 싸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정말 아이디어를 쓰는 거는 진짜 몇 문제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바로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느냐. 그 방법을 조금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게요. 자, 기출이 있고요. N제가 있어요. 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가장 좋을까? 자, 정말 많은 친구들이 N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어, 선생님. N제는 새로운 문제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성을 찾기 되게 좋지 않을까요?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독에다가 계속 물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정말 그런 학생들 많거든. N제를 푸는데 N제 문제집만 진짜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다 풀어봤어. 근데 늘 새로워. 이거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얘를 판단하는 데 얘를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즉, 얘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왜 이런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 저런 문제를 보고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그 이유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이유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출을 우리가 분석한다고 할 때 그냥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 이제 저 기출 문제 알아. 저 기출 문제 나한테 이제 너무 익숙해. 이해돼. 이게 기출 분석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내가 새롭게 본다고 가정하에 내가 이 문제를 수능에서 봤어.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렇게 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될까? 그 근거들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물론 혼자선 힘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이유들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중 가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N수생들은 특히나 더 많이 경험을 할 텐데 고3은 아니에요. 고3은 기출을 아무리 많이 봤다고 해도 그렇게 더 많이 볼 수가 없어.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기출을 너무 많이 다루었고요. 내가 전에 그 학생 중에 3수생이 있었는데 4수생이었나? 3수생이었나? 그 친구가 문제를 너무 많이 본 거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보자마자 그냥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냥 머릿속에 타락 생긴대.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 자 이 문제를 처음 봤다고 생각 아니 선생님 그런 거 없어요. 처음 본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눈에 보여요. 그냥 눈에 그 글들이 보인대. 해설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N제가 존재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항상 기출을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는 게 낫다. 알겠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잡히면 이걸 이제 어디에다가 새로운 문제에다가 연습을 해야 되겠지.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N제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돼?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한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제 이게 좀 완성이 되었어. 내가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이게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신유행의 문제를 보더라도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자연스레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연스레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정말 시간이 정말 어 내가 막 적다가 아 시간이 너무 없어 이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는 진짜 몇 안 될 거야. 보통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고민을 하다가 아 풀었어. 근데 그 문제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뒤에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지. 보통 그렇거든. 그럼 내가 그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면 되잖아. 그거의 첫 번째 방법이 뭐다? 문제 접근 방향을 빠르게 잡고 넘어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출로 먼저 분석을 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이걸 토대로 엔제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당연히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다른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얻어가야 된다. 알겠지? 당연히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개념마다 다 다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접근을 제대로 했어.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풀이를 하겠지. 문풀을 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봐봐. 첫 번째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 빠르게 푸는 연습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하는 문풀 같은 경우에 나 진짜 되게 또박또박 적고 일부러 좀 천천히 적잖아. 그 이유는 뭐겠어?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그쵸? 근데 쌤이 실제로 문제 푸는 선생님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문제 푸는 거는 진짜 나 휘갈겼어. 나 진짜 날렸어.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그게 나는 고등학교 때 그 수학 문제 푸는 거가 몸에 배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난 진짜 빠르게 풀거든. 하지만 내가 가르칠 때는 일부러 천천히 적는 것 뿐인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도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빠르게 풀어야 돼요. 느긋느긋하게 풀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빠르게 풀어야지. 특히나 요새 요새 문제의 난이도가 다 어때요? 줌킬러 킬러 한 3년 됐지. 그치? 줌킬러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킬러의 난이도는 점차 낮아지면서 얘네들이 약간 이제 평형을 좀 이루고 있다. 그치? 근데 줌킬러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빠르게 온단 말이야. 13번에서부터 갑자기 고민이 딱 될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12번 11번에서부터 갑자기 턱 막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나올 거야. 내가 1, 2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요새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고 그만큼 속도를 빨리빨리 풀어줘야지 이 줌킬러 문항들을 다 다룰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정확하게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있지 그러니까 지금 시험치대 우리 지금 당장 수능 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우리가 당장 수능 치는 거 아닌데 못하러 그냥 그냥 논리도 무시해버리고 논리도 다 비약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어디 있어. 그치? 정확하게 풀어야죠. 그쵸? 빠르게 풀되 그래도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 나는 빠르게 푼다고 논리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선생님, 어차피 그냥 시험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다 답 나와요. 논리 무시하는 친구들 많은데 일단 논리는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연습하는 단계잖아. 연습할 때만큼은 논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나중에 모의고사 연습할 때는 이걸 조금씩 조금씩 생략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푸는 연습에서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르게 풀 때도 빠르게 풀지만 계산을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빠르게 정확하게 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둘은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치? 계산 실수 선생님, 저는 계산 실수 너무 많이 하는데 어떡하죠? 어... 사실 공부를 계속하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계산 실수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계산 실수 같은 경우에 많이 줄이는 방법 중에 뭐가 좋냐면 본인이 틀렸던 계산 실수에서 틀렸던 문제들 있지 그것들을 스스로 다 정리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걸로 실수 많이 했었냐면 1랑 2 1을 적어야 되는데 숫자 2 적고 숫자 2 적어야 되는데 2 적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 이런 거 은근히 실수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이제 틀렸던 것들을 딱 적고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거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더라.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중 가서 다시 문제를 보면 어? 숫자 2 2가 나왔어. 혹은 2가 나왔어. 어? 이거 나와. 조심해야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 계산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계산 실수의 종류도 워낙 많긴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그때그때 뭐가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만 한다면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간결하게 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조금 많은데 보통 이제 문제 풀이의 양이라고 하지 어, 여러분들이 시간을 결국 줄여나가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내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 푸는데 이 문제 풀이의 양이 길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길어지는 이유가 보통 무슨 일 때문이냐면 대수적인 풀이 때문에 그래요. 대수적 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말 쉽게 22번 문제 있지. 30번 문제 있지. 요거 해설지 한번 봐봐. 해설지 크기만 한 두 페이지 나올 거야. 그만큼 엄청 길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장에서 할 수 있어? 못하지. 이거 하면 시간 다 날라가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간결하게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문풀 자체가 되게 짧아야 된다고.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근데 막 얘가 열 줄 넘어가 이러면 안 된다고. 물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양이 많게 보이겠지만 나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일부러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어주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 풀 때는 훨씬 더 짧아져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대수적 풀이로 물론 대수적 풀이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만 뭐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기하적 관점 기하적 풀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 기출분석 수업에서 수능 라이브에서 정말 기하적 관점을 많이 요구했을 거야. 수 1부터 해가지고 수 2 뭐 확통에서 사실 기하적 관점이라고 할 게 없지만 뭐 미적 그 다음 기하 다 기하적 관점 엄청 요구한단 말이야. 그치. 그걸 알아야지 문제 풀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풀이 양이 적어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금방 할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속도를 빠르게 시간을 줄이도록 합시다. 알겠죠? 문제 풀이의 양을 줄여야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기출과 엔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사실 요런 경우도 있지만 나중 가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대비한단 말이에요. 실전 모의고사를 다루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시험지에서 시험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치? 시험지에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음 요런 게 있다. 나는 문제를 풀 때 이거 그냥 나의 방법이야. 무조건 나의 방법이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버리는 습관을 드려야 돼요. 버리는 습관. 선생님 문제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1, 2등급 맞아야 되는데 100점 맞아야 되는데 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버리는 습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읽어. 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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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문제를 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방향이 안 잡히네. 접근이 잘 안되네. 그럼 어떻게 한다? 버리세요. 버리라고. 그리고는 끝까지 쭉 보는 거야. 1번부터 몇 번까지. 30번까지. 내가 1분도 채 안 걸리게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그냥 다 푸세요. 그때. 근데 내가 딱 문제를 봤는데 한 10초 고민했는데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10초 고민하잖아. 근데 그 10초가 좀 더 고민하잖아. 금세 1분이 되고요. 금세 1분 그 고민 좀 더 하잖아. 금세 10분 된다. 고민하면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고민하느라 뒤에 풀어야 될 시간을 다 놓치게 되고 그럼 나중에 뒤에 문제들을 막 풀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더 조급해져. 마음은 더 조급해지니까 또 빨리 풀어야 돼. 또 빨리 풀려고 하나 보니까 더 안 풀려.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르게 다 풀고 넘어가자는 거야. 이게 정말 좋은 게 1, 2등급한테는 특히나 더 좋아요. 왜냐면 모르는 문제가 정말 적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4번에서 문제를 막혔어. 근데 이 14번 때문에 뒤에 모든 문제들이 다 영향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 그러니. 내가 모르는 문제를 딱 나온다. 고민 좀 된다. 바로 버리세요. 버리세요. 틀리는 건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일단 버리고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30번까지. 선생님이 이제 학생 때 내가 학생 때는 보통 이게 40분이 걸렸어. 그리고 나머지 100분 동안 모르는 문제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 때 근데 실제로 선생님 때보다 지금 전체의 줌킬러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40분보다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시간을 좀 조정을 하면 되겠지. 어쨌든 간에 버리는 습관을 드리고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30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뭐 13번이다. 14번이다. 15번이다. 뭐 이렇게 많을 수 있어. 그 다음 22번이다. 30번이다.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중간에 하나 뭐 하나 넣을까? 26번. 애매한 거. 쉬운 거 하나 넣어볼게. 내가 이렇게 모른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1번부터 30번까지 끝까지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 거야? 미친 짓이지. 여기서 왜 봐?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면 13번부터 다시 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대로.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되게 많을 거야. 내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시험 딱 치고 나서 시험 칠 땐 분명히 안 풀렸던 문제야. 근데 이상하게 시험 딱 끝나고 다시 보잖아.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갑자기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야. 선생님도 진짜 학생 때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방식을 많이 택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관통하는 아이디어 혹은 관통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내가 접근을 이렇게 했어. 일단 잘못된 접근이지. 근데 이 잘못된 접근에서 한없이 꼬일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문제를 풀다가 어? 잘 안 풀리네. 고민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문제에 이렇게 꽂혀버리면 그 문제를 아무리 새롭게 보려고 해도 새롭게 안 봐져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텀을 두는 거야. 이 문제를 살짝 잊어버려. 살짝 잊어버린 다음에 다른 문제 다시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때 내가 이렇게 접근했으니 안 됐지. 그러면 새롭게 접근해볼까?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모 때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실모 때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실모 할 때는 물론 이게 부족하면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모의 의도는 뭘까? 그치. 이런 거 연습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그래서 풀리는 문제가 몇 개 생기겠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또 이제 못 푼 문제들 다시 보는 거야.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야. 내가 이게 이제 다 됐어. 그럼 이제 검토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만점 그리고 2등급인 친구들은 1등급을 만들 수 있게 1등급인 친구들은 100점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시간 부족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선생님의 나름의 노하우지 이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조금 말이 길어졌다. 그쵸? 한 2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1, 2등급을 위한 수학 공부법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실제로 뭐 지금 기출은 이제 거의 선생님이 지금 ETCC 올라온 기준에서 거의 완강 다 됐어요. 기출은 선생님이 거의 다 완강이 됐고요. 이제 포커스, 엔젠은 아마 이제 한 3월, 4월에 3, 4월쯤에 이제 아마 오픈이 되도록 할 거야. 그 사이사이에는 아마 이제 이게 선생님의 전체적인 큰 커리큘럼의 형태고요. 사이사이에 이제 뭐 특강 같은 것들 아니면 문항, 뭐 무료 배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100점을 맞도록 선생님도 최대한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믿고 열심히 따라와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100점 맞으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